자 이번에 결투작 플래티넘 가보자 음 가봅시다 이게 덱이 상당히 이상합니다 나는 단생 처음 보는 덱이야 에반이 앞쪽에서 붙이고 뒤에서 카레로 라이언 스레바 델론즈 딜을 넣는 건데 와 이거 이상해요 가봅시다 리얼 이상해 리더는 또 왜이래 자 리더 바꾸고요 근데 지금 다 이기고 있다는 거 한번 해봅시다 이 덱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에반 공덱이라 해야 되나? 에반 공덱이지 이거? 맞지? 가보자 에반 공덱이지 카레론 그냥 카레론이야 쫄지 말자 반풍참 세 세 아니 디에이드릭 드럽게 세요 지금 오 뭐야 반사는 해결이 안 돼 라이언 때문에 드럽게 세긴 세거든요 예? 스레바 카레론한테 한 대 맞고 다 벗겨져서 이거 뭐야 와 이거 와 진짜 영상 필팬가 와 아까 개수이었거든 그래 영상 찍고 하고 있는데요 드럽게 센데 스리퍼 대신 키리엘 좋을 것 같다구요 테오도 괜찮겠네 맞지 오 내광포 아직 몰라요 여러분 와 더럽게 세 아니시 더럽게 세네 와 더럽게 세네 뭐 더럽게 세라는 말 밖에 모르냐 나는 오 진짜 세네 자 첸스를 한번 다시 잡아주고 에반이 아직 있는데 드론즈도 있고 자 2대2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 2대2입니다 2대2 상대의 침묵을 가져갖고 자 이거 느낌이 이기는 느낌 이기는 느낌 이야 이거 뭡니까 이거를 또 이깁니다 에반 공대 클라스 오지구요 이거 질때까지 한번 가보자 오늘 이거 밤샐 수도 있어 진짜 이거 안진다 이거 질때까지 간다 다이아까지 이거 정주행 한다 반사 일단 반사만 빠르게 제거되면 되잖아 그러면 에반만 빠르게 제거되면은 야 상대에 반 왜이래 몸빵 왜이래 우와 뭐 개쎄구요 ㅋ ㅋ 이대로 나를 만난다고? 어? 말..말..말..말..말..말 더듬게 만드네 상대적으로 급식..카일 것 같은데 야 막 그래 얼마나 긴장했는지 말..말..말을 더듬..내 내가 어..여거 반사는 안된다 약점이 반사네 태어나면 대박일 것 같은데 스..스레빠자리 태어나면 대박일 것 같은데 자..근데 상대 반사 면역이 없어요 아..반사 면역이 없는게 아니라 이제.. 반사를 보낸 애가 없어 이게 수 있을지.. 아니 근데 덱이..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좀 신기해가지고 지금 보는건데 아니 이거 신기하다니까 이게 안죽어 방어보다는 별로 좋은편이 아니었는데 공진빨로 해가지고 이게 안죽네 어어? 뒤에 있는 애들은 더럽게 쎄구요 야.. 와..취약퍼프 오죽에 받으니까 그냥 치왁이면 한마디로 두베 데미지 야 그니까 뭐..칩게게에서 거의 그정도 뜨는거니까 50%이상 이게 뭐지? 쓰..이게 뭐지 진짜? 와.. 애가 아군 전체에 80% 올려주니까 와..이거 뭐지? 뭐지? 오..쒸.. 다시 가보자 이거..이 덱 누가 짜줬습니까? 야 이거 자기가 짠거야 이거? 자 평평 아 근데 반사가 많아 이번판은 좀 위기가 아닌가? 지금 반사가 굉장히 많구요 지금 유지력 대왕 크리스 델론이 뒤쪽에 있고 이번판은 좀 힘든거 같다 오 무빙초콜렛 진짜 많네 아 반사아 아 근데 치명타가 확실히 진짜 데미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자..치묵은 없구요 자 반격 뇌광폭 와 크리스 잡았어요 한번 자.. 크리스 뒤쪽에다 크리스 한 번 잡았네 어..근데 죽기 시작하면은 죽기 시작하면은 노답인데? 어우 야 죽기 시작하면 노답 어 에반 야 우리의 핵심 에반이 지금 카레로아 가자 카레.. 그렇지 쌍창 에반은 살려야되거든요 예? 에반은 살려야되요 어? 다시 즉사 북형 야 이거 최대 위기 위기입니다 위기 와아 델론즈 딜 자 치명 터지니까 역시 상대 델론즈까지 일단 원샷 원킬 보냈고 야 근데 이거 변신을 못하 오 뭐야 빗나감 와 실명 아까 걸어놓은게 와 대박이구요 반사 아 반사 딜 맞고 죽고 자 불달 아 이거 연속 공격으로 연속 공격으로 와 왤케 세냐 연속 공격도 하하 왤케 세 왤케 세보이지 뭐가 아 나 다 즉사 걸려있어가지고 아 이거 좀 힘들겠는데요 위기 방패 아 즉사 어? 축사 반사 자 아 변신 극혐 아 사신 자 드디어 이제 연승을 마감하는 그런 분위기 어 안돼 죽지마 아쉽네 와 이거 이길 수 있었는데 진짜로 리얼 에바는 더럽게 안죽고 버티는게 신기할 따름이네 아쉽네요 아 한판 졌네 와 40점 좀 더 해보자 와 이 아이디 재밌네 와 이런 아이디 언제 맞나보냐 에반 어 공대 약간 뭔가 약점은 있는데 컨셉은 이상하게 통하네 여기에서 자 그렇지 야 에반 뭔데 에반 어디갔어 에반 어디갔어 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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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는데 못봤어 방금 나 방금 휴대폰 보고 있었는데 에반 어디갔는데 아니 어디갔는데 못봤는데 델론즈한테 죽었나 죽격맞았나 눈 떠보니까 없네 어우 야 이거 역시 한판 쥐니까 도미노처럼 계속 쥐네 중딩냥이냐고 중딩냥 중딩고딩 이런거 하면 안되는데 어 그런말 하면 안된다 아이디 바꿔라 야 야 이거 안되네 아 아니 아까전에 진짜 많이 이겼는데 와 아까 영상찍기 전에 진짜 많이 이겼는데 개오굴하네 개오굴하네 우와 자 쓰레빠는 뭐 못해요 예 쓰레빠는 뭐 아무것도 못해 얘는 그냥 얘는 그냥 요일전전을 써야돼 여기 오면 안 돼 마판가자 ㅋㅋㅋㅋ 피부가 나야돼 야 슬픈 아 등등 onto 정해적 인부 두부 전 대 네 너무 음.. 와.. 사용성무!!!! 와.. 와.. 사용성무 데미지. 와.. 미쳤는데 거의? 쌍챙. 쌍챙으로 뭐 얘는 뭐 에바는 뭐 거의 뭐. 응? 무적이야. 걔 가자 걔가자 걔 데미지는 오져요 진짜로 뚜루루동딩딩딩 감춰 난사 난사 데미지 미친놔 미친 난사 데미지 뭐야 이거 난사 데미지 뭐야 이거 야 바보뭐야 이거 긴말로 바보 와 죽겨 뭐 난사 데미지 뭐 쓰레빠 뭐 잘못먹었나 에반 쓰레빠 이거 뭔데 우리 더럽게 쎄구요 쓰레빠 어 길드 가입 두명왔습니다 두명 야 오늘 길드가입 날인데요 어 진짜로 오늘 길드가입 장난아니네 망했다고 뭐 자꾸 망했대 망한거 뭐 자랑이라고 말이야 와 이 아이디 스타일리.. 스타일리시합니다